아휴, 다 갑자기 운이... 저 안 볼게요. 그러니까 언제가 제일 힘들냐면 밤에 라디오에 들어가야 되는데 직전에 애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냥 울어. 갑자기 보고 싶다고... 어떡해... 아이고... 갑자기... 아, 어떡해... 아니, 그런 적 없잖아요. 왜 그래? 갑자기 나 이상하게 했어. 저도 나가 있겠습니다. 아니... 아니,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우리... 여기 우리 지금 작가들은 애 있는 작가분들은 싹 다 울어요. 그만큼 이제 공감이 되는 거죠. 몰라요, 공감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... 아주 단순한 이유일 거예요. 별거 아니에요. 그냥 잠투정이고... 얘도 아는 거지. 올 수 없다는 거. 올 수 없다는 거 아니까 그냥 우는... 서럽게 그냥 우는... 그냥 우는... 서럽게 그냥 우는... 아니, 갑자기... 갑자기... 자, 자, 자. 슈, 슈, 슈 선생님. 저 우시하고 하세요. 갑자기 우는... 소리가 너무 크잖아요. 어디와 겹치는데! 네? 죄송하려고 그러잖아요.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